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항상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킴은 바로 우리에게서 다음 시간에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도입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은 정말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손님들, 여러분들께 인사 소개를 좀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유성혁 국회의원께서 먼저 인사를 하고 가셨는데 현재 당국의 비교를 받고 계시다보니까 지역변에 사과를 바쁘셔서 아까 인사를 드리려고 하셨고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분은 인도의 제게세상 상위 그룹인데 펜익스 그룹이라고 보겠습니다. 거기 회장님이십니다. 미스터 슈에시 축하팔리 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비이수 웰컴 미스터 슈에시 축하팔리 회장님. 미스터 슈에시 축하팔리 회장님. 펜익스 그룹 상위 회장님이신 분 말이야 또 명예초롱사, 변화의 컨설턴트에 노력하고 같이 하고 계신 아주 상당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미스터 사키 시방 인도 부대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루사트로 헬마 우리 같이 인도대사원에서 오셨습니다. 아이안프라 다과이안 인도대사원 이등석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이안프라 다과이안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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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과이안팔리 회장님. 우리 크리스도 분위기 한유력 교 meinen자님은 우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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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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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o 2 $$ 묘약을 명읆시 양상이 공보를 열리는 약 1 지 받습니다 아 어 아 으 감명 한국영 여성중앙 more 그 우리 하 refused 신 군ي 깃샤 5 계산 우리한테 아 오상은 지 1 3 를 넣어 으 으 으 으 으 오늘 이렇게 사랑을 진단을 받으십니다. 명지 주지원관위원장님 계신가요? 아, 네. 너무 흥이 마시는 분들 맞으신데 신경영상회사 여기까지만 하고 구속이어서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